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꿀디구요. 네 저는 체디입니다. 네 아 또 이렇게 이런 영상 컨텐츠들을 우리 아이돌라디오 시즌2에서는 영상을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. 아 그렇죠. 핫하죠 또. 또 체디 핫한거 알아요? 핫해요 핫해. 네 핫해. 얘기가 많이 들려오더라고. 체디 생일 준비하는거 이런거 유튜브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네.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케이크를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? 오늘 바란타인데이잖아요. 그렇죠. 또 바란타인데이를 맞이해서 저희가 초코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케이크 만들어 본 적 있으세요? 거의 없는거 같아요. 그때 뭐 체디를 위해서 뭐 만들고 이런거 같긴 해요. 뭐야. 네. 소스윗하네요. 소스윗하죠.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. 네 바로 가볼게요. 일단은 만드는 법이 여기 있는데 일단 시트에 초코 시럽을 먼저 바른대요. 네. 저는 만드는 법을 안 보고 가겠습니다. 어 진짜? 네. 난 보고 해야지. 그래서 어 잠깐만 우리 몸베베와 돌랑이분들이 어떤 케이크를 좋아할지 뭐 그렇게 한다고? 아니 이거는 그거에요. 이렇게 하고 이거 필거에요. 아 케이크를 이렇게 진짜? 이렇게 난 느낌있게 해야지. 왜냐면은 저는 또 초코 케이크 네.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 네. 똑같은 거 아닙니까? 에이 다르죠. 네. 이렇게 펴가지고 살짝 햄버거 느낌이에요. 햄버거? 어. 색다르네요. 어. 요즘에는 그런 케이크들이 응.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. 뭔지 알죠? 뭐 캐릭터를 넣는다든지 응. 뭐 얼굴을 넣는다든지 응. 이런 거 하잖아요. 맞아요. 하지만 그 중에서 제일은 직접 만든 케이크. 아. 그렇긴 하지. 정성이 중요하죠. 네. 정성으로 해서 우리 돌랑이 분들을 위해서 네.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게 하고 우리 체리 바빠요? 네? 바빠요. 체리. 바쁘다 바쁘다. 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열심히 살아야죠. 네. 네. 열심히 하네요. 되게 좋습니다. 열심히 해. 아 우리 꿀디도 되게 열심히 요즘에 살고 있던데. 보니까. 아 열심히 살고 있죠 저기. 저는 사실 별로 안 바빠요. 우리 꿀디가 바쁘지. 아니에요. 꿀디 너무 바빠. 얼굴 보기가 힘들어. 맨날 스케줄이고 맨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있으니까. 네. 전화 하세요 전화. 이거를? 이거를? 저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원래 손재주가 진짜 없었거든요. 네. 좀 는 것 같아요. 진짜? 제가. 명언 좀요. 이런 거 이런 거 하잖아요. 응. 응. 이런 거 하잖아요. 응. 응. 우리 꿀디. 이런 것도 하고. 해야지 해야지. 제가 우리 꿀디한테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. 뭐예요? 꿀드리께. 잠시만 기다릴께요. 꿀디 그거 아닌가요? 뭐예요? 보통 생일빵이라고요. 꿀디 생일 한참 먹으라는데요. 저희 또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만들었잖아요. 네. 맞아요. 아니. 나 큰일 났는데. 왜요? 생색을 만들고 있었을 것 같은데 아아. 예쁘게 꾸며놓고서는 지금. 와 잘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디자인하는데 난 미적 감각이 없을까요? 그건 부모님이고요 아니 그래도 좀 유전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뭐 부모님이 가수라고 다 가수입니까? 그건 아니죠 우리 집안에선 음악하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아 진짜요? 네 저도 어머니가 미디에 나오시고 그림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시는데 네 나는 저의 또 부모가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어 저는 그거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? 그 그림에 대한 재미 이거 저도 없어요 참 희한해요 아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어 형도 잘하는데 어 형도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하죠? 저는 아 우와 초콜릿인가? 어 그럼 내 컨셉을 표현한다 이걸로 봐야겠다 그냥 왜 소프트 하이스크림 우리 응 학교에 보면 그래요? 저 처음부터 아니 왜 초코랑 네 그 왜 그 뭐라 그래요 학교 가면 있는거 학교 가면 있는거 학교 가면 있는거래 저기 우리 이거 아 예 바닐라인 초코 느낌 그거 네 아 그 초코가자 느낌이 좀 냄새가 나긴 하네요 네 저는 약간 믹스로 가겠습니다 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 뭐야 그게 단추 아니야?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초콜렛 같은데 아 저는 귀엽게 저는 이렇게 크림을 좀 듬뿍 바르는 느낌 어 느낌이 있어 뭔가 어 뭔가 있어 느낌이 응 알죠 이런 이런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일반적인 그런 뭔가 느낌이라면 저는 굉장히 스페셜한 그런 호텔에서 팔 것 같은 그런 케이크 느낌 지금 죄송합니다 저거 뭐 있습니까? 그냥 무심하게 네? 무심하게 네? 뭔지 알죠? 뭔지 알죠? 이렇게 아빠는 외계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래요? 원래 사람은 발전하는 법이죠 네 네 액션 좀 해줘 나한테 얘기한거야? 네 아니 같이 얘기 같이 얘기하는거죠 어 늘었네요 그래요? 네 정성스럽게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순재주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살짝 방심하면은 바로 큰일이 나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냥 네? 있습니까? 차 차 차 차 그래서 가운데 좀 더 얹어봐요 괜찮았네 네 기가 막혔다 혹시 고문 좀 써도 돼요? 네 다 끝나고 다 보자 끝난거 같습니다 초코가 하늘에서 우두두 페이크입니다 초코가 하늘에서 우두두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진짜 본인이 만든 느낌이고 네 이거는 딱 시중에서 파는 느낌인거죠 네 뭔지 알게 바이브가 있어 저도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제 캐릭터 이름은 어 돌랑이와 몬스터 엑스 이거 돌랑이구요 이건 몬스터 엑스 돌랑이와 엑스 돌랑이가 눈이 크네요 제목은 돌랑이 엑스입니다 응 돌랑이 엑스 체디 6 저 0 아니에요 약간 이런 감속 좋아하시는거 분명히 있어요 아 있어요? 그러면 체디 5 저 1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신 있어요 한표 얻을 자신이 우리 엠케익이 총 한표 그 다음에 엑스케익이 총 다섯표 근데 정말 신기한게 소름이 돋네요 저희가 사전에 케이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서로 몇 표를 얻을지 제가 예상을 했는데 예상 정말 적중했습니다 와 근데 의외로 몇개 좋은 표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좀 그런게 있어요 아트 아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냥 들어가요 저기 있는 테디베어 보이시네요? 저 테디베어의 웅장한 그 포즈 마트 주헌 선배님의 카리스마를 탐지 않았나 어떻게 저 포즈 했는지 알아요? 그냥 갔다가 박았어요 이어서 우리 아이돌라디오 촬영을 아니 촬영이 아니라 아이돌라디오 우리 생방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굿굿바이 굿굿바이